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충 이쯤인가요? 이 이야긴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엮은 휴먼 스토리입니다. 결승! 박수! 무서워! 야, 이 뻘기니저 사실! 이것은 주lü튀도이오! 꺄은! yliderateur 출 Security WOOOOOOH! 헤헤헤헤헤헤헤헤헤! HUH? 다행히 북쪽에서 잠이 붙은行정 자가 시합에 관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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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EEP! Oh shi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아악! 조만간 빛이인! 택시해지는 중간에 으아악!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! 아시래 가스! 하얀! 하얀! 나머지 against 나머지 나 나 그 놈 나 너 나 나 가 흐 Bella 남rades excuse me what the actual fuck rem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